저쪽 미디움이 보자 아 구축이 너무 많네 왼쪽을 한번 밀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자주포가 많아서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군도 구축이 많고 적군도 구축이 많으니까 이거 존나 게임 재미없겠네 갈데가 없네 내가 중앙 오른쪽 점령지 가서 시야를 먹어주면 아군 구축이 존나게 펼 수 있을까 능력이 되려나 안 될 것 같은데 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군 가봐야겠다 죽으면 내 인생이지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430에 9티어로 내려갔지 10티어가 아니구나 이 게임도 실력별 매치 메이킹이 나와야 돼 게임이 좀 더 인기가 많아지려면 아이씨 맵이 바뀐 것 같은데 아군이 과연 때려줄 수 있을까 안녕 안녕 니 뭐아 숄더 한 대 맞고 죽여야되나 숄더 숄더 장전이 내가 더 빠르지 숄더 뭐 빅살 각 안 나오네 이거 잡으러 들어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봐봐 고폭 장전 님 죽음 어? 너 골탄이지? 아닌가 수상한데 아니면 나처럼 고폭을 장전했나? 이거를 할 줄 아는 유저 이 적을 잡을 수 있는 유저가 있다고? 냥냥냥냥냥 한 대 맞고 죽일까 튕기고 좆도 야 센츄리언이 왜 고폭을 쓰냐 아시아 수줌하고는 진짜 아이 아팡 구축이네 이 게임은 골탄이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해 왜냐면 실력에 상관없이 대놓고 뚫을 수 있거든 생각 안해도 트랙 야 얘 트랙만 쏴 그럼 얘 죽어 메롱 레오파드가 빡쳐서 들어오려고 하지만 아 저 이륙상 나보고 있네 아 가야겠다 이 튼사이로 못 쏘나? 없네 에라이씨 에라이씨 얘 관통력으로 상판이 안 뚫리지 않나? 근데 얘 탄빠졌네 오케이 야 430 니가 뚫는거는 이상한데 야 니 관통력으로 쟤를 어떻게 뚫어? 나오지 너 아 수상한데 레오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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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가 어디로 갔지? 쫄았나? 나잉아파 아이씨 내가 너무 빨라 누르는게 소리도구가 씹혀 너 빨리 눌러서 반응속도 빠른 것도 문제야 음... 점령해서 애들을 불러야겠다 열심히 점령해라 내가 봐줄게 애들 오는거 그래 야이씨 졸라 예쁘게 점령하고 있네 들어와 다쳐맞았네 뭐야 누가 점령했나본데 야 왜 빠지냐 에이오 브라덜 응 레오파드 응 레오파드 튕기고 쏘고 싶지 근데 못 쏘겠지 꿀꿀꿀꿀 님 대가리 이래서 포탑이 단단해야됩니다 자주 보호가 아니라 미디움이 이게 모든게임은 포탑이 단단한데 부각 쪼고 포탑 단단하면 최고의 탱크 너희 죽었냐 아우 졌다 아 일사고 명중이 불켜 에이오 브라더 엄마야 우호우 아따 거 더럽게 많이 쏘네 진짜 앗따 거 더럽게 많이 쏘네 진짜 관통 실패 샥놈이가 안가이씨 이디 알아서 하쇼 이봐바 T18도 골탄이잖아 그놈의 골탄질은 개나 소나 골탄질이야 실력으로 잡아야겠지 실력으로 잡아야겠지 슬리슬쩍 정차를 가볼까 아시아가 수준이 낮아요 나 안 쏠게 니들이 죽여라 아이씨 아이씨 튕겨야 되는데 아! 아 삑사리 아이씨 약점이었는데 방금같은 경우가 이제 골탄이면 무조건 뚫긴 하는데 결국엔 잘 쏘면 되거든 방금 내가 삑사리 낸거긴 하지만 미끄러져가지고 마우스가 빨라서 봐 쏘면 되잖아 짜조파 피해야되네 깨로루 깨로루 하아 난 수준 낮은 골탄 유저들을 굉장히 싫어하지 아이씨 마우스 졸라빨라 아이씨 자꾸 삑사리나네 요즘 게임을 너무 안했나 마우스 감도가 아이씨 너 직사할거지? 솔직히 말하면 뭐여? 님미니백 님들 미니백 안보? 우와 어메이징하시네 그냥 미니백은 폼이지 그냥 역시 소련이다 갓소련 140은 최고의 미디움이지 물론 아시아 애들이 못한 것도 있고 애들 너무 답답해 아구이나 적구이나 오랜만에 마스터 주네 5000딜하면 마스턴가? 왜이렇게 작아 뚜미뚜르 연매 능력자 타건은 아니지 5킬라스니까 야이씨 아구이나 적구이나 졸라많이 때렸구나 나 으응 참 찢어여